기상캐스터 배혜지 3학년 김성진 군. 음식 먹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이른바 먹방 BJ입니다. 지금 인터넷 먹방을 하고 있는 BJ가 떡볶이 등을 시켰습니다. BJ는 실시간으로 무엇을 먹을지 시청자들과 함께 청합니다. 자기 방을 방송 스튜디오처럼 꾸미고 각가지 조명도 준비했습니다. 호응도에 따라 시청자에게 별풍선이라는 100원짜리 온라인 화폐를 받는데 수수료를 뗀 6,70원이 BJ 몫입니다. 돈도 들어오잖아요. 재미있는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BJ 초코맨으로 불리는 20살 서모씨. 예고 1학년때부터 인터넷 방송에 뛰어든 10대 BJ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TV 나오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방송이 하고 싶어 시작했지만 별풍선 수입으로 많게는 한 달에 400만원까지 벌 정도로 인기도 끌었습니다. 유명 BJ는 한 해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인터넷 방송시대. 자기 PR에 높은 수입까지 가능해지면서 10대들까지 BJ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